저쪽으로 언덕 위로 지금 공사 중인 모습들도 보이고요. 바로 이 앞쪽이 송정초, 송정중 3거리입니다. 지금 걷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우리 마을은 저쪽에 있고요. 안녕하세요. 찍사홍입니다. 저는 지금 이천시 송정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지역을 콕 집어 답사하면 딱 그 지역만 눈여겨보지 마시고요. 그 주변 입지까지도 함께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이 마을 주변을 답사할 건데요. 제가 살 집을 고르는 심정으로 아주 꼼꼼히 살펴볼 테니까요. 영상 재밌게 시청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 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 표기해놓겠습니다. 그럼 한 바퀴 둘러보시죠. 아이 키우기 딱 좋은 전원 마을 이천시 송정동 타운하우스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벌써 마을 분위기가 왠지 동화 속 한 장면 같죠. 언덕을 따라 예쁜 집들이 쭉 늘어선 게 마치 어린이집 꼬맹이들이 나란히 줄 서 있는 모습처럼 보이더군요. 오늘 돌아볼 곳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천 주민들 사이에서도 유독 만족도가 높은 마을 송정동 아파트와 학교 그 사이를 메꿔주는 타운하우스라 볼 수 있죠. 근데요 아직까지 다 완공되진 않은 모양이죠. 이렇게 길 중간이 느닷없이 끊어져 있다니 에구에구 후진 이번엔 옆 골목으로 가볼까요. 길은 빠져나갈 데가 없이 긴데 차량이 중간중간 서있는 반대쪽에서 차가우면 부득이 눈치 게임을 버려야 하는 골목 아하 여긴 또 웬일 공사비 관련한 문제가 있나 봅니다. 또 길이 막혔으니 일단 후진 집마다 개별 주차 공간을 한 대씩 똑같이 설치한 게 인상적이네요. 정원 크기도 소가족이 꾸미기엔 딱 좋은 아담한 크기 잠깐 잠깐 우리 집 보러 온 거 아니잖아. 더 중요한 입지를 봐야죠. 이번엔 큰 길을 이용해 마을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쭉 이어서 타운하우스들이 시공될 모양인 듯 이 아래쪽까지 계속 집이 생기면 그야말로 대단지 더 근사한 마을이 되겠군요. 이제 마을 아래 번화가 쪽을 살펴볼까요. 길 따라 작은 빌라들이 쭉 늘어서 있고요. 다 내려오면 아파트 건물들 사이 큼직한 상가들이 여럿 보입니다. 건물 상층부까지 가게가 꽉 들어찬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작은 상권이지만 뭔가 활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자세한 건 이따가 걸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시 마을로 돌아가 보죠. 차로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 이것저것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진짜 애들 키우긴 딱 좋은 동네네. 근데 대중교통은 어떨까? 지하철, 버스는 괜찮나? 초중학교는 아까 확인했고 그 외에 아이를 위한 공간 주변에 더 없을까? 대형 마트와 종합병원 당연히 체크해 봐야겠지. 어디에 어떤 게 있을까? 근처에 브랜드 아파트가 공사 중이던데 뭐 특별한 호재라도 있나? 또 주변에 가볼 만한 곳은 어떤 게 있을까? 이 정도면 대략적인 이 마을 분위기는 파악되셨을 겁니다.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저와 함께 직접 걸어보며 확인해 보시죠. 본격적인 도보 여행 함께 시작해 보시죠. 저 앞쪽이 바로 타운하우스고요. 약간 언덕을 따라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이 앞쪽이 송정초, 송정중 3거리입니다. 저 굴다리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 아래로 이렇게 내리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을 위치 솔직히 사통팔달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산 아래쪽에 살짝 폐쇄되어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먼저 지하철만 해도 역시 좀 떨어져 있죠. 가장 가까운 경강선 이천역이 여기서 직선거리로 약 3km 근데 이 정도는 전원마을에선 역세권축에 속합니다. 게다가 우리에겐 버스가 있잖아요. 보세요. 이천역으로 가는 다양한 노선들이 참 많네요. 또 중간에 이천터미널도 지나고요. 지금 걷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우리 마을은 저쪽에 있고요. 길을 따라 쭉 나오면 이쪽으로 가면 이천고등학교 이천시청에 있는 번화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 저기 이정표가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큰 길엔 광역버스도 지나는데요. 바로 G2100번. 이걸 타면 잠실까지도 한 방에 가네요. 마을에서 살짝 걸어 나와야 하는데 이 정도는 크게 부담 없을 듯 출퇴근보다는 서울 아들이 때 가끔 이용하면 좋겠군요. 또한 하이닉스가 직장이라면 완전 개꿀! 마을 앞 아파트 쪽으로 셔틀버스가 들어오니까 편하게 출퇴근 가능하겠죠? 애들 학교는 아까 확인하셨죠? 마을 입구에 아주 딱 붙어 있습니다. 거기다 이 다양한 학원들 좀 보세요. 영어, 수학, 음악, 태권도, 합기도! 제가 괜히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또한 이 다채로운 상가 구성이라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약국, 식당까지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고 다 있네요. 그나저나 대형마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크게 두 개의 브랜드 모두 10분 거리에 있는데요. 여기보다 아파트가 많은 증포동에 이마트가 있고요. 이천시내 쪽으로 10분만 가면 롯데마트가 나옵니다. 종합병원이요? 다행히도 참 가깝습니다. 최근 깔끔하게 새단장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여기서 5분 거리에 있네요. 저는 지금 마을 옆으로 이어진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는데요. 분위기 참 좋네요. 아이 키우기 딱 좋은 전원마을! 이런 이쁜 산책로, 공원!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근데 이 동네, 앞으로는 아이들이 더 좋아할 것 같네요. 마을 뒤쪽으로 대형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니까요. 바로 부악 근린공원! 잔디마당! 어린이정원! 키즈카페! 가족 피크닉장! 경관정원! 산마루 쉼터 등 레저문화의 종합선물세트가 바로 집앞에 탄생! 여기 살면 주말마다 애들하고 뭐하고 놀까 걱정할 필요가 없겠군요. 또 최근 예타에 들어간 평택부발 단선전철, 그리고 시차원에서 적극 추진 중인 GTX 노선 추가 등 이천의 약점인 취약한 철도망! 몇 년 뒤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아, 이 언덕으로 오니까 저쪽의 마을들이 보이네요. 저쪽으로 지금, 저쪽으로 언덕 위로 지금 공사 중인 모습들도 보이고요. 아, 주변에 가볼 만한 곳이요. 이천의 대표적 관광지죠. 설봉호수공원이 여기서 7분 거리에 유명한 세종대왕릉이 여주 쪽으로 30분만 가면 나옵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 이번에도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점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독립 완세!